오늘 최고 기록을 도전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영상을 안 올린 다음 일본타월스트리가 74점이었거든요. 73점이어서 가봅시다. 고고! 오우! 으쌰! 아... 못 놓을 것 같지만... 이번에는 해본다는 것도 좋은 생각하고 믿어야잖아. 오케이. 에이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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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색만 뚫리는데네. 이거 부금은 제가 넣을지 몰라서 못하구요. 선생님이 되있는 영상이 있는데 피디사를 구경을 했어요. 오케이! 오케이! 아.. 오케이! 오케이! 아니. 이거 내일분 안에 깰 수 있는거 맞아? 어리 touches 아이 yeah 바이 엘리야 예 아 이건건 2점인데 74점이 아니라 76점이 되겠는데 어! 진짜 76점이 될 뻔했다 아! 너무 예쁘다 아! 저건 랭킹 왜 어떻게 오셨어 아는가 랭킹 안에 깼어요 랭킹이 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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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진 Top 베베 베베 다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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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일본타워가 몇 초 안에 갔나요? 댓글에 닿아주세요 아까 부분 넣을 수 있으면 쌓여다란 영상을 올릴건데 구독자가 20명이 되어야 올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여기 닿아요 여기서도 여기 닿아요 여기 닿아주세요 맛있다 망한 듯 와우 와 덜 늦었네 여기때 36개 진짜 한 번에 실수 올릴건데 언니 아이콘 전술이 2 벌써 커벤니티컵 난 230ml에 100ml 영양도 온도 조절이 거울 평가하게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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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오이 아 많이 안나오죠 아 예전에는 어릴로와 지금 하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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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아 구독 구독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려면 안될까요? 네 그냥 부탁해볼랍니다 당연히 안되겠죠? 그러면 어차피 20만이 될지 어차피 구독자가 20명이 될 일은 없으니 어우 제목 다 안되고 안할 수 있겠다 응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목에게 와주세요 회압 회압 어 치앙 종중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치앙을 종중하나요? 오 와 최고 기록 깼습니다 드디어 깼습니다 최고 기록 여러분들 제껄로 안되세요 바이바이 계속 오 예 예 예 예 예